CNN 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 내고 신경망하고 결합해 가지고 만들었던 시기가 1990년대 1980년대, 90년대 때부터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얀누쿤이 보여드리는 것 같이 AT&T 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체크리더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체크리더 라고 하는 것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숫자 인식하는 거거든요.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파도가 굉장히 큰 성공이었다. 9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 미드 나이티즈,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머신러닝 커뮤니티가 가만히 보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Completely Lost Interest 라고 되어 있죠.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다. 완전히. 그런데 그 이유를 어느 누구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때부터 잘 됐던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설명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도 90년대, 2000년대 여전히 CNN 갖고 되게 잘 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연구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뒤에 보여드리는 여기 이게 뭐 Semantic Segmentation 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자율주행 같은 일종의 그런 연구였어요. 지금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이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연구 결과를 쓴 페이퍼가 이제 오랄 프레젠테이션 이게 또 사실 뭐 저널에다 낸 것도 아니고 이게 CVPR로 제가 알고 있는데 AI 관련된 학계에서 제일 뭐 저명한 학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컨퍼런스죠. 컨퍼런스 페이퍼로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 적어도 오랄 프레젠테이션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3 리뷰어, 3명의 리뷰어가 전부 다 리젝을 했고 그 리젝의 이유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We don't know what CNN is. 우리는 CNN이 뭔지 몰라. Convolutional Network가 뭔지. 그리고 한 말이 We can't believe that method we've never heard of could work so well.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술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를 드려 가지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 리젝을 먹였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10년, 20년 전이니까 Yannukum 교수도 아마 젊은 교수였을 텐데 당시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멋진 연구결과를 내놓고 나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인정받지 못했던 기술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신경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다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니까 아마 그 서름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Yannukum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에 제출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이미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자기네들 아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연구한 어떤 그런 종류가 아니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 너희들 괜히 학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메이저 컨퍼런스 페이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내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낭비니까 우린 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충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게 Things change very quickly there.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 뒤에 이제 2012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이따가 이미진의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후로 진짜 뭐 갑자기 이 분들이 뭐 얀누쿤 그리고 얀누쿤이 포닥을 하면서 이걸 배웠거든요. 포닥 했었던 제프리 인턴 교수. 포르투 대학교 팀인데 제프리 인턴 교수 그리고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요시아 벤조 이 세 분이 이거를 거의 외롭게 연구하다 싶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런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이게 튜링 어워드 상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제 딥러닝이 뜨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정말 대단한 스타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깝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키노트를 하는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당신네들 학회, 당신네들 워크샵 이런 학계가 우리들 사기꾼이라 그랬으면서 이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마치 대단한 거이냐 상도 주고 이러는데 나는 그걸 못 보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약간 뒤끝이 상당히 있는 어떤 그런 키노트를 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딥러닝이 너무 떴죠. 딥러닝이 너무 떠가지고 AI의 어떤 딥러닝 때문에 사실은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딥러닝 때문에 너무너무 AI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혹은 또는 뭐 원인 결과 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종류의 기술들은 딥러닝고들한테 이사람들을 배척했었던 그런 고파이, Good Old Fashioned A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옛날식 AI 기법을 최소한 접목시켜야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름을 당했지만 반대 얘기도 나오거든요. 옛날 것들 중에 새롭게 재발견해서 잘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들 너무 딥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AI에 대해서도 딥러닝이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조금은 다양한 AI에 대한 공부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딥러닝 전성 시대라 어쨌든 딥러닝 가지고서 헬스케어 데이터라든지 메디컬 데이터도 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AI 역사 전반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폭이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AI 기술을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꼭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